2만여 명의 아동과 치매 환자, 지적장애인 1만 9천여 명이 매년 의도치 않게 가족의 품을 떠납니다. 실종된 아동의 골든타임은 신고 12시간 이내의 42%에서 일주일이 지나면 11%까지 뚝 떨어질 만큼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앞으로는 실종 아동이나 치매 환자의 신원 확인이 보다 빨라지고 안전한 귀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이 복합인지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복합인지기술이란 대상자의 얼굴뿐 아니라 시간이나 행동, 장소 등 변화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인식해 서로 연결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실종자의 이동 경로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위치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 실종자는 부모 유전자를 기반으로 현재 모습을 추정해 인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총 320억 원이 투입되는 기술 개발이 조속히 이뤄져서 장기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을 찾을 수 있게 기대합니다.